초콜릿 먹어볼까 여운이가 직접 만들어 주었지 부드러운 초콜릿에 바삭한 말린 과일 아사삭 딸기까지 너무 맛있지 이 영상은 피나포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고 구매 링크는 상세 보기와 댓글에 있어요 응 맛있다 맛있다? 먹어볼게요 뭐야? 오렌지구나? 응 오렌지 엄청 맛있다 응 초콜릿 진짜 맛있다 들어줘 응? 여운이 들어줘? 여운이가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응 아 아 아 아 아 instance 아 아 음... 형님, 아빠 봐봐 형님, 초콜릿! 입에 잔뜩 묻었어, 아빠 보여줄까? 이거 봐봐 아빠가 닦아줄게 또 먹을거야? 흘려도 돼요? 네 이것도 먹어봐요 되자 아빠 먹을게 네 아빠 이번엔 이거 녹색 그거 엄마껀데 아 엄마가 아빠 먹어도 된대 응 뭐라고? 엄마 먹으라고? 응 그러면은 아빠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 알겠다 그럼 여운이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 응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빠 먼저 꺼내봐도 돼? 응 이거 먹을게 엄마 아빠 아니면 여운이 이거 먹을거고 응 그래 아빠는 근데 이거 먹을래 난 이거 응 아 이거는 같이 들어있는 포장지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글씨도 써있고 뒤에도 그림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약간 좀 고급지고 이쁜 그런 포장지 아빠 그 앙구이 엄마 이거 먹을래? 아빠 이거? 응 어 이것도 맛있겠다 알록달록 응 응 이거 다음에 놓고 이거 먹어 그래 아빠 이거 먹어 볼게 응 이것도 여운이가 만들었지? 응 엄마랑 응 아니 아빠도 만들었다 아빠도 만들었지? 응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써있어 오다가 주웠어? 응 주웠대 아빠 맛있겠지?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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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잠깐만 앉아있어봐 아빠 이거 한입 먹을게요 응 쉿 쉿 이렇게 이제 여운이 찾아야 되나 그래 이제 여운이 먹자 여운이 어딜가 먹을거야? 이거 아빠 이거는 뭐하고 떠있어? 이거는 이거는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이렇게 써있어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응 맞아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영원이가 열어봐요 으응 맛있다 여기 화이트 초콜릿에는 딸기 가루를 섞으면 딸기 맛이 되고 녹색 유기농 말차 가루를 섞으면 말차 초콜릿이 돼요 이것도 딸기인데 이것도 딸기지 영원이 딸기 먹고 싶어서 많이 만들었지 이거 아 맞다 영원아 큰일났어 우리 참 이것도 먹어야지 내가 하나 꺼낼게 난 이거 꺼낼거야 응 이거는 따블 스트로베리 밀크 초콜릿인데요 동결건조 딸기에 화이트 초콜릿을 이렇게 씌워서 만든건데 동결건조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엄청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좀 이어주세요 other unter 구vit 어떻 기뻤 시원 으으으으.. 으음.. 맛있다! 하나 또 먹을까? 아빠 하나 또 먹을래 여기 피나포레는 제가 여러번 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다 질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먹이기에도 좋고 함께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한 팩 사면은 이 바크 초콜릿은 6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두통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자! 응 응 혜은아 이제 우리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건 어떨까? 응 됐다 이제 여은이 그만 먹을래 그만 먹을 거예요? 응 여은이 입 한 번 닦아줄게요 이리로 오세요 자 여은이 저 문 열 수 있어요? 응 오! 대박! 여완이 잘가여여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입 딱 먹을 때 처음 맛이 아주 맛있는 화이트 초콜릿의 부드러운 맛이 쫙 느껴지면서 아삭아삭 씹을 때마다 딸기향이 입안 가득 쫙 퍼져요 그러면서 그 상큼한! 신게 아니라 되게 상큼한 맛이 느껴지면서 그게 조금 지나면 달달한 맛들과 어우러져서 새콤달콤! 그런 초콜릿입니다 씹스 녹차를 드디어 아니 녹차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말차! 말차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조금만 남겨주세요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을 그냥 사서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약간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되게 있어 보이는 이런 초콜릿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받으면 대만족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 오 안에 막 딸기 이런 게 들어있네 아 여운아 이거 봐 이걸 초콜릿 위에 올리면 돼 얘나 봐 우와 어떻게 이런 것도 있지? 엄마 몰랐는데 그렇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다 먹고 봐야지 엄마도 엄마도 음 맛있다 아빠 그만 먹어요 아빠 두 개만 더 먹을게 너무 맛있다 두 개씩 더 먹자 그래 여운이도 두 개 더 먹는 게 어때? 여운이가 배급해 좀 나눠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운이 자기 거 두 개는 손에 딱 하하하하 입고 하나씩 주고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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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되게 화씨 엄독이라서 딱 너가 갖고 해 왜 또 화씨야 하고 다 지금 변환해 놨어요 아 근데 왜 화씨 엄독에 샀어? 직구 했더니 직구 했더니 화씨 엄독에 엄독에를 왜 직구를 사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그거 직구를 샀는데 싸더라구요 아 나 이거 뭐하고 있는 했네요 15,000원 채우려고 넣어봤지 3,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직구 했더니 화씨 엄독에 하하하하 승훈이 아닌가 2,000원 1,000원 2,000원 마이 8,000원 60,000원 6,000원 2000원 다시 2,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